500만 원으로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다? 없다? 지금 되게 힘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언니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친구 부부하고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결혼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라는 영상 기억나시죠? 그 영상에서 엄청난 댓글이 진짜 폭발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나도 300만 원으로 결혼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 저거 뻥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제 친구 부부하고 함께 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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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영상 봤죠? 500만 원 500만 원으로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다? 없다? OX? 나는 O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? 되는 이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면 충분히 그 안에서 살 거 사고 생활을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800만 원짜리, 1000만 원짜리 TV를 사서 꼭 시작할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이유는? 일단 그냥 단순히 시작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구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는 좀 하도 없죠 실제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살려면 사실 1000만 원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그러니까 대출을 하는 걸 낀다고 치면 500이 아니잖아요 대출을 포함하면? 나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가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현금으로 네가 직접 지금 결제할 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사실 대출을 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신용카드도 빼야 되고 다 빼야 되면 애매하지 않아요? 500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? 이게 남녀 500, 500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현금 1000만 원 정도면 결혼 생활을 그냥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 친구가 했던 내용이 있었던 거고 우리 이쪽 제 친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께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지?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? 그냥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실제로 둘이 결혼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냥 이제 1년 됐어요 그냥 딱 1년 정도 됐는데 어때요? 그 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미리 결혼하려고 나는 이 정도 결혼을 쓸 거야 라고 모아놓았던 돈으로 뭔가 결혼을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살다가 뭐 그냥 있는 돈 조금 끌어모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니면 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어요?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일단 집에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모아둔 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걸어서 약간 좋아하는 거 하고 여행 좋아하고 공연 좋아하고 이렇게 예쁜 케이크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벌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는 주였기 때문에 솔직히 뭐 현금을 엄청 모아뒀거나 저축을 뭐 되게 많이 해놨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쪽도 이제 신입사원이었고 뭐 모아둔 게 있으셨나요? 따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힘들어요 이거 좋은 케이스야 우리 결혼이라는 게 진짜로 솔직히 우리가 막 엄청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얼만큼 모아서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비용만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비용의 문제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시작한 거 같아요 근데 나는 또 그게 있는 거 같아 우리가 결혼을 언제쯤 할 거니까 지금부터 뭐 매달 얼마씩 모아서 이만큼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자 이거는 나는 좀 아닌 거 같아 그냥 최소한의 금액으로 둘이서 일단 뭐 우리는 조금 오바되긴 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이게 모아서 이만큼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해야지 보다는 일단 지금 둘이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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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보면 얼추 갖춰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내년까지 얼마를 모읍시다 이거는 좀 그거 더 힘들지 않나? 네 주변에 저는 회사 생활하니까 회사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막 돈을 모아서 얼마가 생기면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렇게 모으다가 헤어지는 사람 많이 많고 대부분 그렇게 돈을 막 모아놓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모아서 그냥 하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구나 그런가요? 애초에 네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은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너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일단 입사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을 우리가 했는데 어쨌든 신입사원이었으니까 아직은 아직까지 많이 모아둔 게 없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 군대도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자애들이 좀 많이 모으는 거 같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의외로 일찍 일찍 취업해서 30대가 된 여자들을 보면 결혼 자금을 꽤 많이 모아놓은 경우가 있지 나도 여자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또 제일 또 그 화두가 되는 게 집 문제잖아 집 이제 뭐 월세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뭐 전세로 시작하던지 뭐 자가로 시작을 하던지 종류는 딱 세 가지인데 어떻게 시작했어요? 저희는 전세로 아 전세로 네 전세로 시작했죠 그 전세도 빚이 있죠? 대출이 있죠? 거의 다.. 거의 다 빚이죠 전세자금 대출을 10분 활용했죠 그럼 주변에 그 또래 중에 비슷한 또래나 선후배들 결혼한 사람들 중에 그 집을 빚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? 저희가 서울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빚 없이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애초에 뭐 집에 돈이 많아서 부모님이 집을 사줘서 뭐 이런 경우 아니고 자기가 돈 벌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제 주변에는 없죠 회사 사람들은 회사원들은 회사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월급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전세 대출 말고 매매 말고 매매만 꼭 빚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월세도 뭐 예를 들면 뭐 보증금 천만 원짜리에 월세 뭐 70만 원짜리 집 조그만한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런 부부들도 있어요 주변에? 무조건 전세를 원하는데 전세가 더 싸요 월세보다 무조건 쌀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회사를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프리랜서니까 이 어차피 대출이 많이 안 나오고 대출을 그만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보다는 월세가 조금 더 나한테는 유리하니까 회사만 확실하게 있으면 전세대출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월세보다 전세가 무조건 싸잖아요 한 달 이자가 훨씬 싸기 때문에 굳이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은 주변에 직장 다니면서 월세를 시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월세 한 달에 50만 원, 70만 원씩 내느니 차라리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싸다 집주인이 월세를 놓는 이유가 금리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기 위해서 월세를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전세보다 무조건 비싸요 그 월세로 시작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남편이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여기다 묶어 놓으니 이걸로 우리가 조금 투자를 원해 투자를 하시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굴리면 월세만큼 번다 이거죠 월세 이상을 그런 좀 특이 케이스 외에는 이렇게 대출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걸 활용을 해야죠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 같더라고 내 주변에도 그럼 전세로 아 그리고 집을 해오는 사람이 요즘 집을 해오는 사람이 요즘 집을 자네 봤나 아니 못 봤네 집을 집 문제 때문에 500으로 가지고 시작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결론적으로는 된다 힘들 것이다 그래서 다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이만큼 모으면 내가 나중에 집을 사면 결혼해야지 이러다가 늦어지는 거야 다 회사에 그렇게 해서 집을 산 선배가 있어요 자가로 샀어 결혼하셨어요? 결혼은 못해요 그쵸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집도 가쳤는데 내가 조건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좀 약간 문이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해냈는데 또 그렇게 되는구나 난 집이 있는데 근데 뭐 물론 선배 생각이 다르겠지만 약간 좀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 여기가 죽어 왠지 우리 그 우리 손에 Ihr 우리 번호 한국 아멘